밥 먹는데 뭐 먹을 건데 어 왕갈비가 맛있겠다 그치. 왕갈비, 왕갈비, 컷! 우리는 이동식 이종갈비를 먹는 중이야. 자 우리는 이동식 이종갈비! 자 우리는 이동식 이종갈비! 곧 toolkitmos에 대표하는 punches Salmos 안토봉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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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2조 갈비 광고! 꽃등심이야! 하하하하 꽃등심이야! 하하하하 2조 갈비 10개의 퍼픽이 하하하하 뭐야 이게! 이모님! 여기 소완발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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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알지? 리필 되는 거 알지? 미친듯이 켜라고 미친듯이! 하하하하 야 진짜야 진짜 먹을까? 꽃등심? 일단 먹고 먹고 이따 먹고 이따 먹고 이일이 꽃등심 15개 주세요 여기요? 네! 그러면 괜히 뭐 저희 2동 맛으로 드시면 어떡하세요? 왜요? 얼마나 걸릴까요? 한 30분 이상 먹는 사이에 꽃등심은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30분 동안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에픽타이저로 잠깐 먹자 어? 그냥 맛을 또 봐야죠 아우 와 오랜만에 같이 해먹으면 맛있네 맨날 이렇게 혼자 있다가 너희들 같이 기면 좋대야 원래 옛날에 사람은 늙을수록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젊어지는 거야 알겠니? 네 반응이 없어 아우 너 먹어 하지 말고 그냥 먹어요 간단하게 먹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? 아 차에서 배 아플까봐 그래 맞아요 사실 점심은 간단히 먹어야 돼 가다가 진짜 배고프면 얘기해 또 사줄게 네 가다가 또 먹자 네 가다가 또 먹자